시간여행 가능합니다 해봤자 시뮬레이션 결과 있잖아 내일로 가자 영구소가 왜 이렇게 된 거죠? 뭔가 잘못된다고 하죠? 영구소가 폭발하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? 누구나 날 죽으려고 했어 5시쯤에는 누군가 불에 타 죽을 거고 11시쯤에는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긴데 당신이, 당신 죽는 거 봤어 최초 폭발 짓은 거 찾으면 돼 이미 이러한 일은 못 바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잖아 바꿀 수 있어 11시가 다가올수록 모두 미쳐갈 거예요 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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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트!